뭐야,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.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? 에이... 아까랑 똑같이 했던 레파돌이... 레파돌이래. 레파돌이. 레파돌이대로... 어, 뭐 한 마디 했는데... 여섯 명이 비웃고, 정말. 지금 6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고플 만두 하죠? 만두 먹고 싶다. 그것도 아까 제가 했던 배서인데... 아까 했던 레파돌이 다시 뜨는 느낌인데? 제 순서도 아직 한참 남았고... 기다림의 연속입니다.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. 여러분 또한 이달의 소녀다 라고 메시지를 담았었잖아요. 여러분도 기다리지 못하면 이달소가 될 수 없어요. 한 차례를 기다리셔야 여러분도 이달소로 데뷔할 수 있어요. 아시겠어요? 네. 옆에서 누가 뭘 찍고 있는데... 탐구와 별개로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가려고요. 이 얘기는 좀 좋은데? 또 자기 뭐 썸네일에 쓰려고 저렇게 열심히... 썸네일에 쓰려고... 예쁘다. 다 뽑았어요. 다 뽑았어요. 다 뽑았어요.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 ponytail에 있어서... 여러분.